야야야야야 안 돼 또 있어 몇 마리에요 얘네 대체? 그럼 한번 쉬어 볼까요? 네 한 마리 19마리 끝입니다 오리가 9마리를 출산했고요 감자가 10마리를 출산했어요 10마리 끝 10마리 끝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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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자 먹어요? 소고기 향이 나거든요 아이고 맛있어 오우 오우 이게 뭐예요? 아 이거 구직복이에요 제 생각에 100살 이상 살 것 같아요 산중에 나오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으니까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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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오우 이렇게 많은 강아지를 저도 처음 보는데요 아 그래요? 볼까 자 1번 진료건 네 마지막으로 영원히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주 건강해요 아 그래요? 한 번씩 조금 유전적으로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네 모두 건강한데 확률적으로 대단한 거죠 이름이 뭡니까? 감자예요 감자 유섬 자체가 좀 말라가지고 좀 쪼글쪼글하면서도 유섭도 안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는 조금 가족들이 아기들을 더 많이 먹여주시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래요? 잘 맞는 거 같아요? 네 잘 맞는 거 같아요? 하하하 오우 이뻐 오우 이뻐 귀여워 아 이쁘다 어라 감자야 아 이쁘다 저희 오리 감자가 건강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강아지들 좋은 환경에 좋은 곳에 가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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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쁘다